일반적인 카페나 갤러리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되는데 저희는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서로를 공유하고 오픈된 공간으로서 약간 자유로운 공간입니다. 느낌? 다른 색깔, 그러니까 우리가 빨딩으로 초크람보 이런 색깔이 아닌 또 다른 색깔을 가진 색깔이 사막이라는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는 회사 내에서 직급 체계가 없고요. 같이 얘기하고 토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복지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. 제가 처음부터 공간 디자인을 하게 돼서 하는 건 아니고 디자이너로서 풀어가는 것에 대한 재미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도 제 스스로도 약간 한계에 부딪히게끔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인테리어라는 공간에 국한되기보다는 디자인이라는 전반적인 개념 자체로 해서 좀 분야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1층은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험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은 현재 카페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공간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디자인 해온 프로세스들을 다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. 저희 일상과의 희로애락들을 멋있게 담아내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